안녕하세요. 팀 팍톤 여러분들 어서오시고요. 2024학년도 6월 모의평가 확률과 통계 해설 강의 시작해보겠습니다. 자, 23번부터 한번 쭉 가볼 건데요. 뭐 쉬운 거는 빠르게 진행을 하겠지만 또 선생님한테 배워야 될 내용들 개념들도 이렇게 툭콕 집어가지고 말씀드릴 테니까 잘 한번 쫓아와보세요. 자, 5개의 문자를 모두 1료로 나열한다. 자, 이건 그냥 어떻게 하면 돼요? 5개가 배열이 되는 건데 A가 같은 게 있어요. 이제 갓순이죠. 그죠? 자,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A자리를 먼저 결정을 한다면 나머지 3개를 그냥 배열한다. 이렇게 하셔도 되고 10 곱하기 6 해서 정답은 아, 여기 있네요. 3번 60이 되겠습니다. 자, 다음 24번은요. 이제 선생님 확통을 들으면 뭐 지겹게 보게 되는 이 A, A, C, B, C 표. 자, 이거죠. A, A, C, B, C. 여사건 관계고요. 두 사건. 그리고 얘네들 교집합 쓰는 겁니다. 벤 다이어그램 그릴 필요 없이 이렇게 표 그리는 게 훨씬 더 좋고 자, 여기 있는 것들 그대로 이제 집어넣습니다. 이거 쉬운 문제만 이렇게 푸는 게 아니야. 선생님 모든 이제 확률 문제는 다 이걸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. 왜? 평가에서 내는 확률이 교과서 내는 확률이 다 이거거든요. 상황이. 거의 다 이거예요. 자, 그래서 이제 A 교집합, B, C 얘는 지금 요거하고 요거의 교집합이니까 그게 9분의 1이라는 건 여기가 지금 9분의 1이라는 거예요. 그죠? 자, 그 다음에 P, B, C는 B가 아닌 나머지 여사건 요쪽이 지금 18분의 7이라는 거지. 자, 이렇게 됩니다. 그러면 18분의 7이고 얘는 18분의 2니까 요만큼 구할 수 있어. 18분의 5, 여기를 이제 구할 수 있습니다. 자, 문제에서 구하는 건 뭐예요? P의 A 합집합이네. A 합집합이네. A 합집합이네. 세 칸이죠. 세 칸. 요거랑 요거. 요거랑 요거 이제 겹치는 것까지는 한 번 포함하는 거라서 요 부분을 구하시오. 이런 겁니다. 근데 얘가 지금 18분의 5네. 그러면 1에서 18분의 5를 빼면은 나머지 세 칸이 되는 거겠지. 자, 그래서 정답이 18분의 13이에요. 4번이 되겠죠. 자, 25번. 뭐 그림도 없고 표도 없지만 우린 이걸 그립니다. 문제 풀면서 흰색 손수건 4장, 검은색 손수건 5장이에요. 뭐 구별이 된다는 얘기가 없어요. 그러니까 주머니 안에 흰색, 화이트가 4개가 있고요. 블랙이 지금 5개가 있는 상황이고 이 중에서 임의로 랜덤하게 4장의 손수건을 동시에 꺼낸 데 자, 근데 확률이기 때문에 이거를 다 일단 다르다고 구별을 짓고 가야 됩니다. 헷갈리시면 안 돼. 자, 9개 중에 4개 뽑는 거야. 자, 9c4죠. 그래서 계산하면 이제 126이 전체 경우의 수가 되고 얘가 분모가 되겠죠. 근데 4장의 손수건 중에서 흰색 손수건이 2장 이상일 확률입니다. 자, 선생님 이제 그 이륙 수업 들었던 사람은 알겠지만은 이 표도 엄청 많이 그리죠. 이거 표 안 그리고 주관식이면 이런 거 쉽게 나와도 많이 틀립니다. 단답형으로 나왔을 때. 자, 상황은 뭐냐면 흰색 손수건 이제 2장이니까 여러분들 이거 하지 말라는 거지. 1번, 2번, 3번 이런 식으로 뭐 흰색이 몇 장 이렇게 쓰다 보면은 빠트릴 수 있다. 그래서 표를 딱 그려놓고 보면은 자, 이 윗부분이야. 이 윗부분을 지금 이제 구하는 건데 우리는 그냥 이 5개를 다 구할 거예요. 왜 다 구하냐고? 실수 안 하려고 조금 시간 더 쓰더라 실수 안 하려고 이거 다 구할 겁니다. 나올 수 있는 케이스 이게 5가지거든요. 흰색 손수건, 검은색 손수건 구한 뽑은 이 숫자를 쓴 거예요. 총 4장 뽑는데 얘를 4장 뽑을 수도 있고 3장 한 장 이렇게 뽑을 수도 있고 이걸 표로 정리를 한 거야. 자, 그래 놓고서 얘를 다 더하면 얼마가 나와야 돼? 126이 나오는지 확인하겠다 이거지. 그러면 실수를 안 한다는 거지. 이거 3개만 구했다가 또 이거 빠트릴 수 있는 거지. 뭔가 계산 실수할 수도 있고. 자, 그리고 여기 4개 중에서 흰 거 4개 중에서 4개 뽑는 거니까 4C4 그 다음 5개 중에서 0개 뽑는 거니까 5C0 이렇게 곱하면 되는 건데 이렇게 다 써봤자 어차피 어렵지가 않은 게 다 규칙이 일정하죠. 4C3, 4C4, 4C1, 4C0야. 1개씩 뽑는 거 뭐 2개씩 뽑는 거 이렇게 다 쓸 수 있잖아요. 그 다음 이쪽도 마찬가지. 5C0부터 5C4까지 0, 1, 2, 3, 4 4, 3, 2, 1, 0 자, 계산하면 되죠. 4 곱하기 5는 20 6 곱하기 10은 60 4 곱하기 10은 40 자, 이렇게 해서 쭉 써보니까 어때? 80, 120에 126이 나오잖아. 그쵸? 그럼 얘는 이제 5가지를 틀리지 않았겠지. 뭐 얘도 틀리고 얘도 틀렸는데 정확히 126이 나온다? 그건 확률 좀 낮을 겁니다. 자, 그래서 이제 이 3개 구하는 거죠. 그럼 얘가 지금 81이고요. 분모에는 126 자, 9로 나눠주게 되면 14분의 9가 되는 거죠. 정답은 3번입니다.